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을 그리고 정부 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요. 이번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관련해서도 많이 듣겠다라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기를 조율하는, 논의하는 준비회동이 대통령실의 인사교체를 이유로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서는 대통령실의 새로운 인사평가와 이번 주 최대 전국 이슈인 영수회담에 대해 자세하게 전망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 상황에 놓인 여당의 상황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계 소개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BS 열린토론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을 하고요. 하흥기 전 더불어민당 상검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에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이름과 소속만 소개를 드리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잘 돌아오셨다. KBS 열린토론이 따뜻하던가요? 선거 현장이 따뜻하던가요? 네, KBS 열린토론이 따뜻하네요. 네, 시원할 땐 또 시원하고요. 자, 광진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개표 결과도 상당히 접전 양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민심을 직접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막상 개표를 하고 나니까 말 없는 다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현장에서 말씀 주시지 않더라도 무겁게 정치 현장을 바라보면서 결국 마지막 표로 선거 결과로 국민들께서 갖고 있었던 마음들을 표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부족했던 점,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하나씩 성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그 경험을 또 갑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국면이 늘 있을 테니까요. 그때마다 또 활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당 상황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 최대 현안이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하은기 전 부대변인. 네.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해동이 무산된 것은 새 정무수석, 새 비서실장이 임명되는데 다른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지 뭐 해동 자체가 무산되거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수가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 실무를 잘 못해요. 비서실장이나 총리 인선이나 이런 것들 지난주부터 터져나오는 거 보면 완전 안 오미 상태거든요. 무슨 실제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라인들은 책임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터져나가고 논의가 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질서가 없고 대통령실 자체가 실무 역량이 약간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영수회담 자체를 미루거나 하면 진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계획신당 정치회의장은 준비하고 미팅 계획을 찾아보면 이런저런 돌발사항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회담의 특별한 걸림돈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무수석이 준비해동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한우섭 전 정무수석이 교체되어야 돼서 준비해동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내놨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물론 오늘 정무수석이 교체됐죠. 그런데 새로운 정무수석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있는 기존의 정무수석이 이 일까지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정무수석실 산하에 비서관들도 두 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잡았던 일정을 취소하는 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한 일주일 이상 헤맸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일괄 사의 표명을 하고 또 사의 표명 이후에 안보실은 남겨둔다. 나머지는 바꾼다. 했으면 사실은 어떤 국회의 동의 절차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대통령의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은 좀 지금보다는 빨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김병빈 전 최고위원 갔다가 김준호 상임 대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일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보였던 여론의 흐름들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국무총리야 지금 쉽게 인선할 수가 없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비서실장 인선부터 난항이었는데 어떤 비서실장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뒤에 펼쳐지게 될 향후 정국 과정들도 다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마평이 거론됐던 인사들 중에서 굉장히 국민적 비판에 오른 분위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이 지난 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큰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진석 실장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대통령실 좀 반전 분위기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석 실장이 갖고 있는 그 중량감이라는 게 일단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혼란의 상황들을 정진석 신임 실장이 얼만큼 빠르게 그립감을 갖고 극복해내는지 지금부터 실적과 성과를 증명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대 이슈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입니다. 이건 야당의 국회 인준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임명되자마자 바로 비서실장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카드 결국 정진석 의원을 빼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게 되시는지요. 썩 나쁜 인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물론 종종 보수파에 희구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이념적인 색깔이 짙은 발언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또 이제 화통하게 소통할 때는 또 이렇게 격이 없이 하는 스타일로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중심을 뒀다고 얘기를 이제 자평을 하는데 그래도 정진석 의원 정도면 부의장까지 하셨고 연령으로도 이게 원래는 이제 동갑이잖아요. 은상길 대통령이랑. 그래서 상당히 중량감 있는 비서실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왔다. 대통령으로부터 상명하복에 하달받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서실장답게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 왔다는 면에서는 좀 낫다. 그래서 아마 당청관계 당 용산관계는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정무수석은 좀 중량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진석 의원이 어떤 보폭을 보여드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되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할 비서실장으로 오히려 보여진다. 왜 이걸 높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워낙 1인 독주체제에 가깝거나 관료 출신 비서실장으로서는 이게 좀 얘기할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기존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좋게 보면 그렇고요. 오히려 정무수석 홍철호 전 의원이 사업가 출신인데 충분히 정무수석으로서 물론 재선의원. 정무수석 이야기는 조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계획신당 의장께서는 같이 의정활동도 해보셨죠.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또 정진석 의원 비서실장에 대한 몇 면도 있을 테니까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카드를 빼던 배경은 뭘까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2세 정치인이죠. 그 부친께서 충청도에서 의정활동을 국회의정활동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장관도 지내셨고. 정성모 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2세 정치인이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5선 의원이신데요. 역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즌2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신임 실장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도 낙선하고. 정무수석을 했나요? 정무수석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그때 서울 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 정무수석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단계 승진하셨네요. 비서실장 되셨으니까. 그 사이에 선수도 많이 쌓으셨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이렇게 본인의 친구 내지는 이렇게 친한 사이라고 하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도 같은 또래시고 또 한 분이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이미 됐고 만에 하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에 당선되면 소위 대통령의 친구라는 분들이 여당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특히 정무라인에 대해서는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과 전직 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아무래도 정무 감각이 보다 좀 있고 적어도 여당 또 어쩌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진석 실장 인선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어쨌든 당내나 대통령실에 내부 논리가 있겠지만 총선 끝나고 참모들이 일괄사회하고 총리가 그만둔다고 한 게 국정 쇄신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민이 보기에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문제 있다고 심판을 했는데 이 정진석 실장 인선이 실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당장관계 회복될 거다. 대통령에서도 할 말은 할 거다라고 김준우 대표께서는 기대했으나 제가 기억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윤석 대표가 나가는 국면에서 비대위원장 했는데 무슨 그렇게 당장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당이 제대로 운영됐거나 그런 기억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분이 했던 발언들 소개를 드리면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한가하게 영수회담 할 때냐,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나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의훼손으로 1심 유죄받고 6개월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당이랑 소통하고 이러겠다는 차원에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안 맞는 인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에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대표들이랑 공의 이게 지금까지 소통 같은 거 진행한다는 그 분위기랑 충돌하는 인선이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참모 쓰는 건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만 썩 좋은 인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민 전 최고위원에게는 비서실장도 여러 인물들이 한마평에 올랐습니다.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거론되기도 하고 장재원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장재원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정진석 의원에게 그 역할이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고 혁신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 자체가 담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멀리 나가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질서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앞서 이제 안오미 상태 비슷한 표현들을 주셨잖아요. 보수에 대한 현재 상황이 패닉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지층마저 무너지고 있고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고 기존에 있었던 여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돈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넘는 기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요. 총선으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중도 외연 확장이 실패했던 부분도 있지만 건전한 보수층이 바라봤을 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조차 풀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난 다음 혁신으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신임 실장이 갖고 있는 경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리더십으로 지금 있는 당을 확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게 된다면 지금의 혼돈은 어느 정도 좀 정리 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청 출신입니다. 이번 선거에 패인 중에 하나가 충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 민심이 이 정도까지 싸늘하게 식을 거냐라고 본다면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을 새롭게 탄생시켰던 민심에는 충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싸늘하게 돌아선 충청 민심을 다시금 끌어내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친륜일색, 새로움, 2030, 40으로 대변되게 되는 젊은 층들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움은 어디에 있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정진석 신임 실장이 나머지는 인선에서 이걸 잘 채워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용산에 가야 된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등등이 됩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아니 아닌가요? 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KBS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BS 열린 토론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김용남 의장께는 홍철호 전 의원이 같은 날, 오늘 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이어서 또 내정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 장소에 두 번째로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경청을 또 강조하고 또 자수성가형, 자수성가한 기업가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뭐 침핵, 소통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건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철호 전 의원이 발탁이 된 가장 큰 배경, 김포가 지역기반이 있는 것으로 같이 의정활동도 하셨죠? 네. 네. 어떤 이유가 있는가? 워낙 혹차에 따르면 스킨십의 달인이다, 현장소통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 면을 잘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인맥관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소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홍철호 전 의원은 한때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닌 모양이죠. 정무수석에 임명된 거로 봐서 유승민계로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상당히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제 기억에는 그때 원내 부대표를 했네요. 네. 부대표단에 있었어요. 바른미래당도 따라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탈당도 같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준비했던 그게 얼마나 통했는지 안 통했다고 봐야겠죠. 선거 결과로 봐서는. 몇 가지 이제 선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김포시 서울 편입.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굴이 많이 번졌었잖아요. 서울시에 편입되겠다는 지역들이. 그런데 그 원조격이죠. 홍철호 전 의원이. 그래서 준비하고 당시 당대표였던 김기현 당대표가 아주 크게 화답을 하면서 그 이슈가 확 퍼졌었는데 그게 너무 일찍 폈다가 일찍 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에서도 다 민주당이 승리한 거로 봐서는. 그런데 김 의장님께서는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데 그 역할을 비추어 볼 때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감은 뭘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 별로 제가 알기로는 적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홍철호 전 의원이. 그래서 그게 당내도 그렇고 민주당 쪽하고도 그렇게 척을 지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야에 있어서 정무수석으로서 소통하고 어떤 조율하는 데는 적절한 인사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무게감과 홍철호 전 의원이 재선 의원을 지내셨습니다만 다른 공직 경험은 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원 생활과는 다른 대통령실의 수석으로서 공직 생활은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적응을 잘 하시겠죠. 네. 김준호 상임 대표는 원내 활동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녹색 정의당의 상임 대표로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철호 전 수석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요. 뭐 이제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보이지 않게 자주 만나고 여의도를 들락날락하는 게 사실은 일본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홍철호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인상이 없어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들락날락 거려서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정무수석이 뭔가에 뭘 티 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다만 단순 사자면 곤란하죠. 여긴 이렇다는데요. 저긴 저렇다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없는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이 나타나면 당에 가서도 당에서 막 용산이 이게 문제고 이렇게 깃소리를 못하고 아니면 그냥 용산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교가 되면서 악요가 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의문이 이게 전통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관료 출신도 아니셔가지고 사업가 출신이어서 이렇게 정무수석된 일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떤 역할을 하실지 개인적인 성장도 잘은 몰라가지고 저는 아직은 평가할 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으니까 뭐 다른 일도 잘 하시겠죠. 제가 한 2, 3년 전에 회사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되게 커요. 거의 논란이 좀 기업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백지신탁이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구의 실임 정무수석의 사업을 이야기하면 뭔가 어떤 먹는 거 냄새가 나니까요. 조금 자제를 해주죠. ppl이 될 것 같아요. 짧게 하나만 첨언을 좀 하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역할을 하는 게 여당과의 가교 역할 또 야당을 만나서 야당과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민심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달하면서 정치적인 상황들을 끌고 가는 역량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특히 수도권에 나왔던 거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실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국민 눈높이 조금만 더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의 모두가 다 읍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스탠스가 국민들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데 부족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홍철호 신임 수석이 김포에 출마해서 얼마 전 낙선자 모임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절감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김포에서도 당선이 됐을 텐데. 그리고 만약 지금과 같은 국정기조 스탠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없이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내후년도에 있는 지방선거부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를 적어도 홍철호 수석이 수도권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그 국민 수도권에 있는 민심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그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자리가 상당히 또 유독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티핑도 중단이 됐고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답변에 나왔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황기 전 부대변인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국정과제를 이제 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라는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정책을 좀 설계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 대체로 지난 2년간이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도 살피겠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서도 자신이 초청을 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제에 제안을 두지 않겠다. 많이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할 때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불통이 좀 개선이 될까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속보이 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 2개 받아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정도 한 걸로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건데 제가 그 라이브로 보는데 좀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데 포디움에 서서 딱 제대로 질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 멀리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거는 기자회견 열어서 국정운영 방향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럼 사람을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까지의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걸 좀 정제돼서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도어 스태핑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온 얘기를 다 하니까 그게 하루 종일 뉴스가 되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통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면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그게 안 되면 분기에 한 번이든 정제한 언론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주요 인선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거는 미국에서 이런 거를 자주 하죠. 사실은 불씨라도 대통령이 기자 앞에서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뽑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받는 거는 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인선 배경을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의 답변 내용 중에 그동안 지금까지는 국정과제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중심을 뒀다. 네.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는 소통하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죠? 모르겠어요. 민생토론회 24번을 하셨으니까. 의사정원 2000명 그때 이런 거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만 2년 동안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소통은 내가 미흡했으니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2년 동안 이것만 했다고 하는 그 정책, 국정과제가 도대체 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낮은 국정 지지율, 또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요구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요. 중요한 게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날짜가 확정은 안 된 거죠. 25일 오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또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이제 일정이 잡힐 텐데 일단 우리가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정책의 재구성은 이번 주에는 어떤 논의가 좀 집중될까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정세, 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남북관계, 또 다른 민생 현안들, 소상공인 지원, 또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된 논의, 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 지원금, 또 김근희 여사와 해병대 최상병 특검, 온갖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는 어떤 의제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우 대표부터요. 그런데 아까 김용남 의장님 얘기하신 거예요. 받아서 그런 건데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본인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여러 정치 논리 속에서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올라와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막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혹은 조국 추미애 발 검찰개혁을 막고 싶다.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명확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집권하고 나서 의제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예상대로 저항이 오자 멈췄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노동개혁은 그냥 노조 때려잡기로 타락했고 그다음에 교육개혁은 유보 통합 얘기하다가 멀리 가버렸고 연금개혁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나 3, 4가지로 좁혔던 걸 훨씬 더 가지수 높은 대안으로 해가 흐트러놨단 말이에요. 이제 공론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정부는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신에 뭔가 트레이드 오프로 민주당의 원하는 몇 개를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멈춘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은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경제민주화 대창하고 그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에서 중부담 중복지까지 갔을 때 이후에 거기서 갑자기 멈춰요. 멈추고 역사 바로 찾기 이승만 국부 국정교과서 이렇게 역사 바로 찾기로만 쭉 퇴행을 하고 저는 거기서 우리 사회 보수의 혁신이 멈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황에서 계속 검찰 출신 우리 김용란 부장님도 계시지만 검찰 출신 당대표만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 컨센센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기 전 부대변인 조금 주제를 좁혀서 이번 주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회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제가 뭘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가 뭘지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주로 이야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잘 회동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키워드는 특검들이라고 생각해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들 이런 것들 이게 왜 키워드냐면 그 외에 추경 편성 1인당 25만 원 이런 정책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쟁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특검들을 받아야 돼요. 특검들을 받고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받기도 하는데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는 헌법 조건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본인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건이라든가 최상병 이슈라든가 이런 특검들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할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게 좀 예의도 아니고 그러면 그 얘기에서 그냥 지지층이 시원하게 한 결과로 실제로 이 협치 분위기 이런 게 깨지면 손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키워드는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특검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특검이 돼가지고 실제로 유죄 같은 게 나거나 이랬을 때는 정권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까지도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기가 되게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라서 좀 인사 얘기로 좁히고 싶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되고 총선 국면 수술을 위해서 또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 민생에 또 기기울이는 또 지도자의 모습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어떤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잔뜩 쏠리게 됐던 총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장했던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선거 때까지 지지층들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면서 정권 심판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차기 지도자의 길이잖아요. 약당 당수지만 대권주자로서. 그러면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비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실제 해결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지도자 다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건 결국 민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민생에서 지금 물가 문제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사람들 국민들을 만나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생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참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25만 원 국민지원금으로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건 좀 거시적이고 광범위하잖아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의정 갈등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선거 과정 동안에 이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현재 대학 총장들이 주장했던 안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의협 신임 회장 차기 회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라디오 인터뷰에서의 얘기가 한 명도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원점에서 모든 걸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과연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둘의 야당과 정부의 같이 힘을 합치는 협치로서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는 게 국민들께서 아마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이 꼬인 매듭을 풀어내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용산 해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예상을 깨고 이런 방식으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지층의 틀을 벗어나서 중도층들의 마음까지 얻을지 모릅니다. 이미 특검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판에 박힌 듯이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그런 정쟁 요소 성격의 발언을 하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장께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가 제일 핵심 의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금. 약 그것만 단발로 하더라도 약 13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준왕 쪽에서 5월 2일 본회의 회부를 예고해놨던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 그걸 텐데 과연 그걸 의제로 올렸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의제화되는 순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는 안건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이른바 거국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윤 대통령이 먼저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인선 관련해서도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총리 인선은 조금 많이 늦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도수 총리가 이 정부 시작과 동시에 거의 만 2년을 재임을 했고 그리고 이미 내각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총리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절대 다수 우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5월 30일 날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야당에게 복수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인선안이 나오게 되면 미리 협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총선 결과면요 야당의 추천 내지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임명 제척권을 헌법대로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는 이 국정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김준우 대표가 짧게 거국내가 논의가 될까요? 저는 좀 낮게 봅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의장님의 어떤 구국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여져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센 이야기들만 이재명 대표가 했을 때 실무 단계에서 그건 전부 결렬이 예상된 거고 그러면 그것도 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수회담을 한 번만 하고 쇼로 해서 입장차를 확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손을 내밀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로 차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노딜보다는 약간의 성과라도 있는 그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이런 거는 최상봉 특검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주제보다는 조금 가볍고 민생 주제에서 공감대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정리할 부분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부산으로 산업은행 갈 거냐 말 거냐 정리하고 안 간다고 하면 부산에 그러면 어떤 대신에 어떤 뭘 주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좀 쉽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센 얘기를 서로 하다 말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양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서로 눈 가리면 이재명 대선 공약인지 윤석열 대선 공약인지 알 수 없다고. 그런 공약들 교집합 찾아가지고 몇 개라도 한 두세 개라도 뽑아서 사이드 메뉴로 갖다 놓는 게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 결단은 두 개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 대표,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검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수습 방안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전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고위원에게. 상황이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오히려 수습하는데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헌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또 지난 16일에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4시간가량 서울 모처에 또 식당에서 만났던 것으로 해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요. 자 SNS에 정치 아이돌 철부지 정치초년생 윤석열 정권 폐쇄자 이게 이제 한동헌 전 위원장을 직격한 홍준표 시장의 표현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우리 당이 얼씽거리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긴 할 겁니다. 물론 경쟁자겠지 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 하지만 이렇게나 홍준표 시장이 한동헌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총선은 참패했고 지금 보수가 갈 길을 약간 잃어버린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또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도권 다툼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모르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지도자 반열에 새겠다는 사람은 국민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 홍준표 시장의 이 같은 행동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 전체가 굉장히 침통해하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일 텐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약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이어갔다면 정말 보수 정당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용납이 안 되죠. 저는 홍준표 시장의 조급함이 오히려 본인의 대권 가도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더 이렇게 좀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난 총선에 잠깐 좀 복귀해 본다면 사실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천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민주당을 지지해요. 임종석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지원 유세를 나가지 않나 다 함께 모이는 행보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 다른 길을 걷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중에는 조국 전 장관까지 다 모여서 원팀의 민주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있는 작은 갈등 다툼까지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주죠.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갈등이 훨씬 더 짙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정에서 이런 홍 시장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통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보이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기 지도자로서의 반열 이런 데 올라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거예요. 또 대구 출신이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나름 또 일상적인 분석도 하고 계실 텐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모습은 적절치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김병민 전 최고의 설명인데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무리 4시간이나 만나고 심지어는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에 대한 추천까지 받고 이준석 대표는 총리 후보로 홍준표 대구 시장을 추천할 정도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렸나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특히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을 맞받아친 듯한 그런 인상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힘내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지도부를 총선 이후에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찬 초청을 했는데 그게 오늘인가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참석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거는 실제 안 아픈지 아픈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선회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날짜를 여러 개 줬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에서 월요일이랑 몇 개 있는데 한 주에 언제 괜찮은지 그때 오찬하자 하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겠고 주제였던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에 홍준표 시장이 배치 딱 던지고 하방하겠다면서 대구시장 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하냐라고 했거든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냥 가서 경선 붙어서 대구시장 했었어요. 물론 당시 지역구도 대구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대구에만 지방에 가면 정치인이 잊혀지기 마련인데 중앙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 해놓고 계속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데 듣기 싫은 얘기 한마디씩 하든 말든 어쨌든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과를 성과대로 내고 지방선거까지 끝나고 다음에 대선 출마할 때쯤이면 이미 대통령을 내임덕이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사실은 지금이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3년 동안 대통령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 지지층은 허하고 분풀이할 대상은 필요하고 책임론은 다 대통령한테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공격해가지고 지지층의 도파민 형성을 좀 해주고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는 민심에서 이겼지만 당심에서 져가지고 결국 후보가 못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당심을 탄탄히 다진다. 나는 대통령 지킨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봐야 되는 게 지금 선거지고 난 뒤에 홍준표 시장 같은 어른한테 기대하는 건 아까 김병민 최호연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좀 수습하고 돋고 이런 거를 기대할 텐데 소금 끓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의장께는 궁금한 게 지금 얼핏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가까운 사이였던 한동훈이었던 한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두고 홍준표 시장에게 무게를 싣는 듯한 인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까웠다가도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가도 필요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붓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확인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본선은 그렇다고 쳐도 일단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데에는 현직 대통령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총선 깨졌다고 그냥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제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전술 전략은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 쌓인 게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생각에서는 아니 내가 총선을 다 지휘하게 완전히 정권을 이림을 하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깰 수 없는 큰 틀은 정해놓고 뭐 이런 말 이런 거죠. 축구팀으로 내보내면서 너는 저 하프라인 넘어가지 말고 수비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생각도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더군다나 총선 참패 이후에 여권 인사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입에 담기도 조금 적절하지 않은 듯한 공격을 퍼부은 게 결국엔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김준우 대표는 어떻게 보신까요?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선 경쟁이 불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도 무게를 총선 이후에는 싣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별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특별한 대선 플랜은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 정권에서 여당 내 야당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게 다음 스텝이 서울시장이 될지 아니면 대선 주자가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해서는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금 생존에 있죠. 나경원, 안철수 대표가 돌아왔고 김태우 지사까지 돌아왔어요. 맛득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만난 거 아니야.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현직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당내 경선에서 누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군으로 만들어야겠다. 일단 그렇게 서로 판단이 다른 거고 가는 길이 달라진 거죠. 아무도 진짜 아파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네요. 스트레스성 위계형이나 장염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이런 거예요. 대구시장 나갔을 때랑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 3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층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영화가 떠오르죠. 헤어질 결심. 김병민 전 최고위원. 하여튼 이건 다 분석이니까요. 진실은 뭡니까? 조금 알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윤한 갈등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회자가 됐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좀 관계가 껄끄럽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하지만 정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만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쇼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희망을 잃었던 보수 지지자들도 뭔가 좀 정신 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서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의 포지션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적인 판탄보다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73년생 x세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70년대생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선거 7월 내내 수도권에서 선거를 쭉 분석해보거나 유권자 중에 40대 5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당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처절하게 노력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지점에 고민이 있었는지는 매우 명약관화해 보이고 지금 적어도 현재 있는 영남 중심 기득권 중심의 보수 정당처럼 비춰지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런 변화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든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다음번에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있다면 이 틀을 깨부수게 노력을 할 것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분석하고 있는 김용남 의장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상당히 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8월 전당대회 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당대회는 당원 100% 투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은 8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신당은 다음 달에 합니다. 그것도 여쭤볼게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그때그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원 100% 룰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를 치를 때 김기현 당시 후보를 당대표를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바꾼 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김기현 당대표는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끝이 어땠어요 결국엔. 그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룰까지 갑자기 바꿔가면서 만든 당대표가 임기 중반에 사퇴하고 또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치른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죠. 실제로 지금 인천에서 살아돌아온 윤상현 의원은 당 5, 국 5, 당원 50%, 국민 여론 50%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룰이었거든요. 그걸 무리해서 바꿨던 것인데 대통령의 의중을 잃고 이게 당의 어떤 전체적인 향후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 그냥 얼른 당원 100%가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당원 100% 룰을 유지를 하면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느냐. 글쎄요. 저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비당원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어느 국민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총선 왜 깨졌냐. 당원들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못해서 총선 깨졌다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내지는 태도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룰을 당원 100%를 유지한다고 나온다.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요. 김유로 상임 대표는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2년이 보통 임기인데 보통 또 임기를 잘 완수를 못합니다. 큰 당일수로. 그러면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든 대선 나가든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할 것도 되게 애매하고 실제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고 지금 좀 지쳐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갑자기 등파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는 업무가 핸들링 되는데 국장 운영 전반에 대한 견식을 갖추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들. 예를 들면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혹은 오세훈 시장까지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거를. 견제할 것이다. 각자들의 각종 대선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킹메이커를 지금 한동훈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의원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보수 혹은 혁신 보수가 나타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서로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특별한 새가 없고 친한을 특히 딱히 많이 꽂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한기 전 부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의 당대표의 재출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맞대응 차원에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왜 맞대응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별로 적절하지 못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아마 고심 중이실 텐데 대권 주자가 당권 잡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역할과 대권 주자의 운신의 폭이 달라서 그런데 이낙연 대표로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끝나고 지지율이 40%대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는 당대표를 해서 이제 암초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 그때 당대표로서는 당원들이 후보 내라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1년이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당원 총투표 붙여서 책임을 넘겨서라도 그렇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권 주자라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당원 한번 지키고 이렇게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충돌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권 플랜을 세운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핵심 지지층이나 이분들 대변하는 걸 넘어서야 할 텐데 당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당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갇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당대표에 연임하려고 하진 않을 수도 있다. 강의 전 부대변인 말은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전당대회에 나올 일이 아니다. 네. 본인들한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은 대선주자 되려면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고 그럼 26년 3월에 사퇴야 되는데 26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은 또 혼란과 비대비 체제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건 너무 본인 욕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 단계 내려놓는 게 저는 더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당대회가 8월이고 2년이면 지방선거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27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26년 3월까지 그만둬야 되는 게 민주당 내부들이에요. 당원이 대권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1년 전에 당대표직으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은 문제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민주당 당원당교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돼서 또 바꾸면 돼요. 당원당교를.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1야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어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좀 길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하고 불출석도 하고 해가면서 다음 대선 때까지 제가 보기엔 대선 플랜을 위해서 당대표가 돼야 그게 가능해지는 구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처지는. 저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산 최고위원께서 저희가 대선에서 지길 바래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진실은 뭡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은 체력적으로 소진돼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따르는 세력도 또 전당대회를 치러낼 만한 여력이 현재 국면에서는 물리적으로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봅니다만 정치는 국민이 불러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만약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했는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압도적인 한동훈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이 국민의힘 지휘청이 부른다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장께서는 이준석 대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를 안 하나요? 네. 본인이 먼저 선언을 했죠.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한다고요. 김용남 의장은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석이. 아직 고민하시는 걸로. 오늘 KBS 열린 토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거의 10초, 15초만 덜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하실 말씀은 그 사이에 녹여서 좀 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하실 말씀 하시고 시간 내에 15초, 20초 내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이 어떻게 되었으면 어떤 걸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지 그걸 단답형으로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부터요. 아니요. 저는 저도 불출마한다는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였고 정의당 당대표 선거를 5월 말에 하기로. 5월 말인가요? 네. 5월 말에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선거에 큰 패배의 책임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그냥 덧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서운할 수는 있지만 KBS 열린 토론이 더 낫죠. 많이 서운해 하시네요. 김행남 의장께서는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 2년 내내 그런데 총선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그 두 분 모두 본인들을 위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이번 영수회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전체고 10초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선거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제발 그만 싸우고 일해라라는 말이었는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정치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일이 되게 하려면 아까 김용남 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국내각 얘기하고 대선 공통 공략 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지층이 그런 걸 싫어할 거예요. 뭐 특검 얘기도 안 할 거면 마르고 만났냐 이런 얘기가 무서워서 또 센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 욕망을 좀 내려놓고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만남이 돼야 된다는데 모든 분이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